4.15 총선 본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보이면서 최종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투표소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네, 저는 여수 한려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본 투표가 시작된 지는 약 1시간가량이 지났는데요. 비교적 이른 시간이지만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오늘 이곳 여수시 문수동 제3투표소를 비롯해 864곳의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오전 7시 기준 전남 지역은 1.6%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0일과 11일 치러진 사전 투표에서 전남은 35.8%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인 만큼 높은 투표율이 본 투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유권자들은 발열 체크를 하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만 투표가 가능한데요.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따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이 혼잡한 만큼 신분증을 지참한 뒤 되도록 마스크를 쓰고 투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투표가 마무리되면 여수 흥극체육관과 순천 팔마체육관 등 전남 지역 22곳의 개표소에서 일제히 개표가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48.1cm에 달하는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도입돼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개표해야 하는데요. 지역구 당선자는 예년과 비슷하게 자정쯤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을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다음 날인 16일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문수동 제3투표소인 한려초등학교에서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투표소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총선 당일인 오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선 당일인 오늘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판매처별로 최대 2배까지 늘릴 계획이며 시민들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명당 2장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만 오늘은 일부 판매처가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재고 여부를 확인한 뒤 판매처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총선 투표일입니다. 선거법 위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온라인과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도내의 위법 행위가 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도내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가 보도 내용 왜곡과 유권자 차량 제공 등 64건이며 이 가운데 22건을 고발하고 한 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기부 행위와 인쇄물 관련 등이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 확대로 사이버상 위법 행위도 7건이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착한 임대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착한 임대를 도시재생지역에 도입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상가거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나눔에 동참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순천지역 건물주는 80여 명.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참여 건물주가 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작은 가게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한 임대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이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에도 임차인과 건물주의 상생협약 도입이 시도됩니다. 순천 역세권은 오는 2023년까지 340억 원이 투입돼 생태 비즈니스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상가가 활성화되면 임대료도 더불어 상승해 원주민과 초기 임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관건은 실효성입니다. 상생협약은 구속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건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역 지자체들이 이번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전후해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재산세도 10에서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단, 유흥주점 등의 재산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한해 적용됩니다. 순천시가 6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택시 긴급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수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순천사랑상품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은 대상은 순천시 관내 법인과 개인택시 종사자로 1인당 50만 원씩 전체 1,250명에게 도비를 포함해 6억 2,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차에서 수천만 원을 훔치고 금은빵을 털고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대 2명이 주차된 승용차에 다가갑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간 지 불과 15초 만에 현금 천만 원을 챙겨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10대 청소년들은 이처럼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잠기지 않은 차량으로 특정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중학생 8명은 지난 1월부터 3달 동안 차에서 금품 3천여만 원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중 주범인 1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6일 금은빵 고객인 것처럼 행동하다 귀금속 300여만 원어치를 찬 채로 도주해 경찰에 붙잡힌 이들 역시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청소년 범죄는 계약 연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경찰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로 계약이 연기된 지난 3월 한 달 동안 소년 범죄는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112 신고 건수를 비롯해 주요 범죄가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경찰은 코로나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을 못 받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 연기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내일 고2와 중2, 초등학교 4, 5, 6학년의 2차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차 온라인 계약과 수업을 진행한 결과 EBS 접속 불안정과 업로드 오류 등 280여 건의 민원 사항이 접수됐다며 2차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민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소로 사용되는 도내 353곳의 학교는 방역 시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원격 수업을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장기 휴업 중인 여수성심병원의 경매 절차가 진행돼 모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남도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여수성심병원은 지난 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156억 원의 금액을 제시한 광주의 모 건설업체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이의제기 시한을 거치고 다음 달 5일까지 낙찰 금액이 완납될 경우 성심병원의 소유권은 해당 건설업체로 넘어갑니다. 지난 1984년 개원한 성심병원은 경영난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휴업에 들어갔으며 이후 3년 가까이 병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백선에 전남 지역 13곳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백선에 여수시의 낭만포차,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여수 밤바다와 낭만 버스킹, 광양시 구봉산 전망대 등 도내 9개 시군 1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백선은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 회복 등을 위해 추진되는 신규 핵심 사업으로 야간관광의 매력도와 접근성, 치안 안정,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판단해 선정합니다. 초대 민선 광양시 체육회장의 정시화 씨가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광양시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후보자 접수 결과 광양시 체육회 부회장과 이사 등을 역임한 정시경 씨가 단독으로 등록했다며 오는 2023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체육회는 올해 초 선거를 거쳐 회장 선출에 나섰지만 후보자 사퇴 등 난항을 겪으면서 공석을 유지해왔습니다. 전남도가 내년까지 도내 2만 7천여 가구를 위한 신규 도시가스 배관망 301km를 구축합니다. 전남도가 최근 확정한 지역별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2개년 공사에 따르면 도내에서 여수가 가장 많은 3,800여 가구 53km 구간이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보흥, 보성 권역도 4,320여 가구의 25km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도내 전체 가구의 56%인 49만 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씨였습니다.